간단한 게임을 해볼까 합니다. 이 영상에는 순두부 10마리가 숨겨져 있습니다. 여기서 순두부 10마리를 모두 다 찾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먼저 남겨주신 분께는 제가 고정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구독자 100명이 되면 구글기프트카드 5천원권을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알고리즘의 선택으로 띄워질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? 이러다 보니 벌써 영상이 끝났습니다.